안녕하세요. 판례원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원공부 민사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소유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78-156 판결입니다. 판례원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차권 존재 확인의 소인데 원고는 상가 소유자와 상가 소유의 임차인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이죠. 상인들이고 피고는 입주자 대표였는데 상가 소유가 폐소해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기각돼서 최종 폐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아파트 단지는 10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그리고 상가 동의 한 동이 있었어요. 이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이 지하주차장에는 1650대의 주차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한계동 뒤에는 16개의 주차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피고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 입점 상인과 고객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해버립니다. 안된다. 니네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상가 입주자들이 아니 우리도 이용하게 해달라. 우리도 아파트 전체에 구분 소유자 중에 한 명이니까 우리도 지하주차장 이런 건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서 피고를 당대로 지하주차장의 이용방해 금지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탕가 소유자도 아파트 단지의 구분 소유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지하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뭐지? 요게 핵심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집합건물, 아파트 단지의 집합공의 공용부분 개인이 쓰는 거 말고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다.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의 공용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백일동만 쓰는 공용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일동의 옥상 이런 건 백일동의 사람들만 쓰지 백일동은 안 써요. 그러니까 백일동의 사람이 쓰는 옥상은 백일동 전체 사람의 공용공간이지 나머지 백일동, 백삼동의 사람은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이게 이제 일부 공용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일부 공용부분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요거는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상황, 설계 도명 등을 따라서 이게 핵심입니다. 설립당시 요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용, 일부 공용부분을 판단할 때는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주관적 용도가 아니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성립당시에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일부 공용구조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걸로 보니까 상가와 아파트 열가용은 완전히 구조로 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따로 쓰고 지하주차장에는 상가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 사건에는 없고 그다음에 외관 상가도 완전히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상가에 있는 뒤에 지상주차장은 만들 수 있어요. 제한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는 10개동에 아파트로만 통하는 출입음만 있고 상가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10개동 주민의 일부 공용구간이지 상가동의 사람은 이 일부 공용구 부분을 쓸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립 당시부터 이 아파트는 성립 당시부터는 다 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 사건은 옥상정원 사건과 유사한 사건인데 옥상정원 사건은 이전에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고 이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입니다. 일부 공용구 부분의 판단 기준은 소유자 합의, 등기 우선, 건물의 우주 유용세는 있는데 어쨌든 성립 당시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런 아파트 관련 판례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간간히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